첫 번째 패턴입니다. 누구는 어떤 평판이 있습니다? 그녀는 우수한 문제 해결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고 믿을만한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적인 행사를 조직할 수 있는 평판이 있습니다. They have a reputation for organizing successful events. They have a reputation for organizing successful events. 회사는 최고 수준의 고객 서비스 제공에 대한 평판이 있습니다. 요리사는 혁신적이고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데에 대한 평판이 있습니다. 요리사는 혁신적이고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데에 대한 평판이 있습니다. 요리사는 혁신적이고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데에 대한 평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패턴입니다. 무엇은 내 삶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대학 졸업은 제 삶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제 삶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멘토를 만나는 것은 제 경력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제 삶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제 관점에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 삶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제 삶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혼자만의 여행은 저의 자신감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 삶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제 사업을 시작한 것이 제 야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제 삶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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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 부엌을 리모델링하는 과정 중입니다. 저는 제 첫 소설을 쓰는 과정 중입니다. 저는 온라인 상점을 개설하는 과정 중입니다. 저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 중입니다. 저는 구조견을 입양하는 과정 중입니다. I'm in the process of adopting a rescue dog. I'm in the process of adopting a rescue dog. 내 번째 패턴입니다. 무엇은 저의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사려깊은 메시지가 제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Your thoughtful message made m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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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 바로 앞에 주차 공간을 찾은 것은 제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예상index장의 주차 공간을 찾은 것을 찾으신 것을 찾아서 finding a parking spot right in front of the entrance made my day.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꽃을 받은 것은 저의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꽃을 받은 것은 저의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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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저의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환경보전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그는 데이터 분석과 통계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 마케팅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들입니다. 스미스 박사는 신경계 장애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Dr. Smith is a true expert in neurological disorders. Dr. Smith is a true expert in neurological disorders. Dr. Smith is a true expert in neurological disorders. 리사는 고전 문학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Dr. Smith is a true expert in classical literature. 여섯 번째 패턴입니다. 무엇은 곧 다가옵니다. 연휴 시즌이 곧 다가옵니다. 프로젝트의 마감일이 곧 다가옵니다. 여름 휴가가 곧 다가옵니다. 회사의 연례 소풍이 곧 다가옵니다. 새 영화의 개봉일이 곧 다가옵니다. new movie is just around the corner. 첫 번째 패턴입니다. 누구는 어떤 평판이 있습니다? 그녀는 우수한 문제 해결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She has a reputation for being an excellent problem solver. She has a reputation for being an excellent problem solver. She has a reputation for being an excellent problem solver. She has a reputation for being an excellent problem solver. 그는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She has a reputation for being a trustworthy and reliable friend. She has a reputation for being a trustworthy and reliable friend. 그들은 성공적인 행사를 조직할 수 있는 평판이 있습니다. They have a reputation for organizing successful events. 회사는 최고 수준의 고객 서비스 제공에 대한 평판이 있습니다. The company has a reputation for delivering top-notch customer service. The company has a reputation for delivering top-notch customer service. 요리사는 혁신적이고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데에 대한 평판이 있습니다. The chef has a reputation for creating innovative and delicious dishes. The chef has a reputation for creating innovative and delicious dishes. The chef has a reputation for creating innovative and delicious dishes. 두 번째 패턴입니다. 무엇은 내 삶의 turning point였습니다. Was a turning point in m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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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졸업은 제 삶의 turning point였습니다. Graduating from college was a turning point in my life. 멘토를 만나는 것은 제 경력의 turning point였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것은 제 관점에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여행은 저의 자신감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제 야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패턴입니다. 저는 현재 무슨 과정 중입니다? 저는 제 부엌을 리모델링하는 과정 중입니다. 저는 제 첫 소설을 쓰는 과정 중입니다. 저는 온라인 상점을 개설하는 과정 중입니다. 저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 중입니다. 저는 구조견을 입양하는 과정 중입니다. I'm in the process of adopting a rescue dog. I'm in the process of adopting a rescue dog. 네 번째 패턴입니다. 무엇은 저의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사려 깊은 메시지가 제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입구 바로 앞에 주차 공간을 찾은 것은 제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제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꽃을 받은 것은 저의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를 예상치 못하게 만난 것은 저의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를 예상치 못하게 만났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를 예상치 못한 것은 저의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를 예상치 못한 것은 저의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패턴입니다. 누구는 무슨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그녀는 환경보전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그녀는 환경보전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통계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 마케팅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들입니다. 스미스 박사는 신경계 장애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리사는 고전 문학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리사는 고전 문학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여섯 번째 패턴입니다. 무엇은 곧 다가옵니다. 연휴 시즌이 곧 다가옵니다. 프로젝트의 마감일이 곧 다가옵니다. 여름휴가가 곧 다가옵니다. 회사의 연례 소풍이 곧 다가옵니다. 새 영화의 개봉일이 곧 다가옵니다. The release date of the new movie is just around the corner. 첫번째 패턴입니다. 누구는 어떤 평판이 있습니다? 그녀는 우수한 문제 해결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우수한 문제 해결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우수한 문제 해결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고 믿을만한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우수한 문제 해결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성공적인 행사를 조직할 수 있는 평판이 있습니다. 그녀는 우수한 문제 해결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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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최고 수준의 고객 서비스 제공에 대한 평판이 있습니다. 그녀는 우수한 문제 해결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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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우수한 문제 해결 능력과 은 bitб 대학 졸업은 제 삶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멘토를 만나는 것은 제 경력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제 관점에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 관점에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 관점에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 관점에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제 관점에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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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관점에서 전환점에서 전화로웠습니다. 세번째 패턴입니다. 저는 현재 무슨 과정 중입니다? 저는 제 부엌을 리모델링하는 과정 중입니다. 저는 제 첫 소설을 쓰는 과정 중입니다. 저는 온라인 상점을 개설하는 과정 중입니다. 저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 중입니다. 저는 구조견을 입양하는 과정 중입니다. 네번째 패턴입니다. 무엇은 저의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사려깊은 메시지가 제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입구 바로 앞에 주차 공간을 찾은 것은 제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입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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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꽃을 받은 것은 저의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를 예상치 못하게 만난 것은 저의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를 예상치 못하게 만난 것은 저의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계획한 깜짝 파티는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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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She is a true expert in environmental conservation. She is a true expert in environmental conservation. 그는 데이터 분석과 통계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He is a true expert in data analysis and statistics. He is a true expert in data analysis and statistics. He is a true expert in data analysis and statistics. He is a true expert in data analysis and statistics. 그들은 소셜미디어 마케팅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들입니다. They are true experts in social media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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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ith 박사는 신경계 장애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Dr. Smith is a true expert in neurological disorders. Dr. Smith is a true expert in neurological disorders. Dr. Smith is a true expert in neurological disorders. 리사는 고전 문학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Lisa is a true expert in classical literature. Dr. Smith is a true expert in classical literature. Dr. Smith is a true expert in classical literature. 여섯 번째 패턴입니다. 무엇은 곧 다가옵니다. Dr. Smith is a true expert in classical literature. The holiday season is just around the corner. The holiday season is just around the corner. 프로젝트의 마감일이 곧 다가옵니다. 여름휴가가 곧 다가옵니다. 회사의 연례 소풍이 곧 다가옵니다. 새 영화의 개봉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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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다가옵니다.